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만 모두 7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명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시대 탄광의 강제로 끌려가 중노동으로 고통받았던 조선인들.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한반도 지역의 강제동원 사업장과 군사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 8,300여 곳에서 강제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병창기지로 활용하면서 인력과 물자를 수급해간 증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까지 강제동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에는 광산과 공장 등 모두 707곳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운영했던 이곳 일광광산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일제강제동원 현장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한 사업장에는 지금도 현존하는 일본 대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피해조사 내용이어서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현조라는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